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윤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점자 카드를 모든 카드 상품으로 확대 발급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 카드 발급 가능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금감원이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카드 회사 등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카드사에서는 상품 안내장에 점자 제공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제출을 간편하게 됩니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나 금속 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어려운 카드는 발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관련 영상 보도 시 참조할 만한 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개발원 장애인 정책 연구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불편함과 과잉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도 영상 분석 연구를 재가공해 제작한 것인데요. 각 영상은 배경화면 영상과 인터뷰 영상, 휠체어 사용장애인 촬영 영상으로 나눠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정부가 언론에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는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2023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보집 소식입니다. 그동안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수여했는데요. 후보 접수는 10월 13일까지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1일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